네,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서 커스텀 클래식 오더 모델입니다. 이 친구는 블랙 피니쉬 모델이고요. 지금 이게 오더를 집어넣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네. 아무튼 이 친구가 12년씩으로 나오는데 거의 뭐 한 10, 2, 3년 된 기타 같은데 상태가 좀 베리머, 퍼펙트 컨디션 그대로의 기타가 되겠습니다. 이 스펙지를 보자면 여기 지금 아주 얇은 피니쉬가 올라갔고요. 싱글 시그널 한 버커, SS2, 그 다음에 여기 지금 5S 스위치, 온블룸, 토톤의, 후시풀, 싱글 한 버커, 여기 지금 플레이 도루즈까지 그리고 아발론, 인레이가 모두 들어가는 그런 모델이죠. 메이플렉, EC 플래시 되어있고요. 이게 지금 뒷면을 보시고 락킹 헤드 머시까지 들어가 있는 이게 락이 되어있는데 왜 굳이 여기다 그 락을 넣었을까요? 이중 락인가요? 아무튼 뒷면을 보시게 돼도 커스텀 모드답게 이 백플레이트 나사 구멍이 없는 걸로 보이시는 모양이겠습니다. 이게 지금 12년씩인데 상태가 좀 좋은 만큼 아주 뭐 가성비 극강의 하이엔드 써 커스텀 아주 끝판왕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기타 일반 그 싱크로라이즈 브릿지들보다 FR 모델이라 아주 뭐 아밍, 업당운에 아주 굉장히 아주 편한 그런 기타가 되어있습니다. 아무튼 써 커스텀 모드 클래식 애플레이 에보니 모델이었습니다.